암환우 분의 보호자나 지인분들 아마 이런 고민 하실거에요. 암환우한테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어떻게 말해야 암환우가 상처받지 않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보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고. 부정적인 말들이나 홧김에 나오는 거친 표현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의외로 많은 암환우분들께서 좋은 의도로 하는 위로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넌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너는 무조건 할 수 있어. 글쎄요. 이런 말들은 오히려 긍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푸시하는 것과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도록 응원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잘못된 동료는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암환우 분께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작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1기라서 다행이야. 그래도 착한 암해라서 다행이다. 반드시 피해야 할 위로 1위입니다. 세상에 착한 암, 쉬운 암은 없어요. 나한테는 세상이 바뀔 정도로 큰 사건인데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0기나 1기암도 정말 위협적입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암환우 분이 아닌 감기 몸살이나 배탈이 난 사람에게도 그래도 감기라서 다행이야 라는 멘트보다는 쾌유를 바란다는 진심어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잘 안 마시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음... 뭐죠? 마치 너는 죄를 짓지도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벌을 받았니? 라는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암의 발생 기전은 너무 많아서 의료진조차 확실히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담배와 술이 암발병의 트리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언급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내 주변에 누구누구는 더 심했었어. 비교하는 화법은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암환우 분들은 서로 동일선상이 있지 않을 뿐더러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도 결국 동일한 암환우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위안삼아 힘을 얻고 싶지 않아요. 암환우 분께서 직접 다른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먼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낫다던데? 물론 걱정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말씀드리는 것임을 암환우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환우 분들은 자신이 걸린 병에 대한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스로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암환우와 보호자,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내린 결정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초병 생활 중 필요한 부분을 여쭤본 후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곱씹으며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며 스스로를 성찰하셨거나 이걸 보고 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더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조금은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환우를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삶의 가장 큰 고비를 이겨내는 치열하고 숨막히는 시간들 속에서 암환우분들은 작은 자극에 쉽게 상처받게 되고 사소한 진심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환우분께 애정이 있으시다면 일상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암환우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를 아끼고 배려하는 진심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해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행동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책을 선물해 주신다거나 위로하고 싶다면 그냥 안아주세요. 환우분은 당신이 포옹할 때 느낀 따스한 체험과 선물해 주신 책 속의 글귀에서 특별한 하루를 선물 받게 되니까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당신은 분명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암환우분과 함께 끝까지 이겨나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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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